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째 판례공부 형사 술값 12와 강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453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강도상의 사건인데 피구의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그 강도라는 것은 형법 제33조에 있는데 폭행협방으로 재산사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강도가 되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15만 9천원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값으로 2만 2천원을 지급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술집 주인이죠. 주인이 술값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피구인인 피해자가 피구인이 피규자를 넘어뜨려 실신시킨 상태로 종업원도 때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술집 주인을 때려서 실신시켰다. 그러므로 강도상의다. 이렇게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폭행상의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산사 이득을 취소하는 강도죄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원심은 인정을 한 거죠. 너 술값 안 내려고 떼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압니다. 뭐라고 하냐면 현금 2만 2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현금이 그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술집 주인한테 체크카드를 줬습니다. 체크카드를 긁으려고 봤더니 잔액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고 계좌이체를 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판례공부 요지를 찾아보면 피고인이 그 전에 여러 술집을 해서 술집을 다녔었습니다. 그때는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돈을 다. 그런데 마지막 술집에서 지급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손자중으로 얼굴을 막 비춥니다. 비추면서 너 돈도 없어서 술 마시면 돼? 막 이렇게 하면서 툭툭 칩니다. 너 돈도 없는 놈들이 술 먹고 이렇게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는 실신됐고요.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주점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던 셈입니다. 누워있던 셈입니다. 경찰에 출동했을 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대법원은 이거는 피해자인 출첩주인이 피고인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서 때린 것이지 술값을 안 내려고 해서 때린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서 때린 거라고 명백히 입증되기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술값을 안 내려고 때렸다고 보기가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좀 무시를 당해서 때린 거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고로 재산사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이 안 됐다고 본 거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술값에 관한 시비 과정에서 폭행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강도 상해로 인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다시 잘 보라는 겁니다. 술값을 안 내려고 때린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화가 나서 때린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혹시라도 다른 원인으로 때린 가능성이 있다면 함부로 강도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실무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변호인으로서는 이런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막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열심히 주장한 겁니다. 열심히 주장을 해서 이거 무시해서 때린 것이지 술값 안 내려고 때린 거 아니다. 라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해가지고 받아 1, 20에는 안 받아줬지만 대법원에는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호인이 열심히 주장을 해서 피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폭행 상해로는 아마 피곤을 처벌받을 겁니다. 그런데 강도죄가 워낙 형이 높기 때문에 피곤으로서는 굉장히 큰 이득을 얻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원인을 다시 찾아봐서 강도죄가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변호인은 열심히 노력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